아 근데 엑스맨이 아닙니다 아 이거 찍었어야 돼 귀여워서 봤어 와 진짜 못한다 왓츠 간다 씹은 거야 진짜 진형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형이에요 형? 아 취했어 1,2,3 형이 차단 말 차단 말이야 뭐야? 뭐야? 삶의 의욕이야 뭘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할 사람이 1,2,3 2,3 3,2,3 1,2,3 형은 나 왜 뽑았어요? 형 형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? 1,2 아니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잠시만 아 아 아 아